야! 얘가 왜 이래... 야, 너 취했어? 여기 계신 나홍이 형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디션만 17번을 떨어졌지? 국내 파인 내 스펙으로 입실했어! 그렇다고는 꿈도 못 보지? 대리운전을 내가 몇 콜씩 치지... 아니, 내가 어제 오디션을 이렇게 보다가 말레스 넣고 넘어졌거든? 그런데 recallрать 코 피가 막... 그래도 It's Ok! 나에게는 꿈도 있고 이런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귀여워 남체리도 있잖아! 그래! 그래, 홍이 형 네가 윈너다, 너 짱 먹어라! 자녀들 박수! 야, 니가 짱이었다!